네,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박지영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여당 의원들만 참석해 단독 채택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정원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한 한편 문제시 되고 있는 이른바 남북경협 이면 합의서의 유출과정 및 상황 역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어제 박지영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국정원의 산적한 개혁 과제에 대한 수많은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박지영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내 정보 수집 폐지 등의 국정원 개혁 조치가 되돌려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며 다각화된 안보 환경에 대체하는 한편 새 안보 위협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정치에 있어 불개입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박지영 후보자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평화 노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박지영 국정원장 후보자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